안녕하세요. 현 쥐렉스에서 원그리 딜러를 맡고 있는 스티치 이승주라고 하고요. 첫날부터 상대적으로 쉽게 이긴 것 같아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지금 이긴 것도 개인기량이 좋아서 이긴 게 아니고 팀워크가 잘 맞아서 이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더 깊은 감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일단 아직까지는 되게 만족하는 것 같고요. 아직 지금 저희의 컨셉이 미드 시팅을 해주자는 그런 마인드인데 지금 아직까지는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좀 더 소통을 더 많이 해서 미드를 어떻게 해야 더 많이 도와줄 수 있을지 미드의 캐리력을 더 보조해 줄 수 있을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때 약간 저희가 생각을 좀 덜 했던 것 같고 소통이 약간 줄어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혼자 실수하는 경향이 되게 많았던 것 같고요. 탑라이너 분이 약간 PK가 바텀에서 한번 실수해서 죽고 저희도 이제 발언해서 이사소통 문제로 좀 늦게 빼고 그런 것 때문에 되게 겹치고 겹쳐서 더 안 좋아졌던 것 같고 그래도 꾸준히 더 이제 멘탈 잡고 다들 이기자는 마음이 간절하다 보니까 잘 된 것 같아요. 칼리스타 원래 목록이 두 개 있었어요. 원딜이 다섯 개가 밴이 돼서 진이나 아니면 이제 제가 원하는 칼리스타였는데 코치님은 진을 원하셨는데 칼리스타가 워낙 알리스타랑 잘 맞기도 하고 제가 워낙 좋아하는 챔피언이기도 해서 칼리스타를 하게 됐던 것 같고 약간 스타일로 비교하자면 좀 찬용이형, 엠비션형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. 제가 느끼기에는 좀 더 자기의 성장에 치중을 하고 이제 라이너들이 조금 더 자생해주고 라이너들이 조금 더 이제 버텨주고 정글도 이제 파밍과 성장이 잘 되면 거기서부터 이제 좀 더 활약하기 시작하는 그래서 저희가 좀 이제 경기를 보면은 초반부터 밀어붙인다기보다는 좀 기다리고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정글 성장과 미드 시팅 해주면서 그렇게 이제 풀어나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. 게임을 그거는 이제 작년 썸머 플레이오프 마지막 경기 때 지금도 좀 기억하기 싫긴 한데 제가 팀원들끼리 완전 다이브 하자고 코를 제대로 한 상태였었고 근데 제가 갑자기 생각보다 몸이 먼저 나간다는 그런 거 알잖아요. 그래서 W가 먼저 써져버린 거예요. 타워 쪽으로 그 상태에서 원래 저는 당연히 킬각을 보고 돌아갔는데 만화가 한 2인가 3인가 부족해서 칼리스타를 결국에 못 잡고 저는 거기서 그 상태에서 죽어버리고 저희는 이제 완전 다이브 설리 다 했는데 완전 거기서 게임을 진짜 말아먹어버려서 그게 아직 또 꼬리표처럼 울고 늘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. 저는 일단 시술 자체는 되게 만족스럽고요. 그냥 팬분들이 되게 가까이 겹겹게 보이고 인사도 하면 이제 팬분들이 소리 질러주시는 것도 거의 이제 경기 시작하고 나서는 안 들리지만 경기 시작하기 전에 인사할 때 뭐 쥬렉스 화이팅 뭐 스티치 화이팅 이런 말씀 많이 해주셔서 되게 감회가 남달랐던 것 같고 뭐 앞으로도 한번 경기 계속 해보고 싶어요. 다음 경기도 깔끔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